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 김병조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죽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부산가톨릭평화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세 번의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시면서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써 부서진 관계를 치유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었음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공동체를 이끌 목자로 세우셨다는 것 예수님처럼 착한 목자로서 공동체를 확장하고 양들을 돌보는 것으로 말이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무엇일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넘겨지는 아들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였습니다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 미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유일한 친구였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며 대신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분이었죠 곧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해주며 이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교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넘겨지는 아들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베드로도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건 다친 공동체, 죽음의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모두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집 안에 있는 양 한 마리만 돌보는 것이 아닌 집 밖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과 용기와 관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거침없이 나가라고 주신 은총을 사용해 어둠을 밝히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베드로와 사도들은 온 열정을 다해 밖으로 나가 목자로서 복음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공동체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작 한 마리의 정말 작은 양들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다 99마리의 양들이 밖에 있다 그들을 찾아 밖으로 나가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쉬운 것으로 보자면 집 안에서 한 마리의 양이나 잘 돌보는 것이 훨씬 쉽다 털이나 잘 매만지고 비껴주면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털이나 매만지는 미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제발 밖으로 좀 나가자 네, 이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인 예수 성심 성월 주님은 우리가 목자로서 밖으로 나갈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겁먹지 말고 우리 자신과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밖으로 나갈 것을 원하신다는 것 길 잃은 99마리 양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나갈 것을 원하심을 기억하고 밖으로 좀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어떻게 증거할까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달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 성심을 잘 드러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달을 살아내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 김병조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병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